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재에선 자가격리를 하던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원주에서 7명, 강릉과 속초에서 4명, 정선 2명, 동해와 태백, 평창에서 1명씩 등 모두 26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계에선 강원도 가축살처분에 의한 심리적 외상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8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합니다. 특히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와 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선 2명의 도의원이 나서 알펜시아 매각을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펼쳤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노조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한 특정 정당과 단체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계공 노조는 수위 매각이 아닌 공개 매각으로 추진한 사업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냐며 되묻고 7,100억 원의 낙찰 금액이 헐값이라는 근거는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알펜시아 매각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매각을 반대한다면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국비 152억 원을 확보했다며 지방비를 포함해 304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9개 시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에 일반주택과 공공시설 등 2,747군데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 설비를 보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만 1,593메가와트의 전력 생산 효과와 난방유 대체 사용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신규 아파트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는 1,296세대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12월 이래 월별 미분양 물량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1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미래가치 생명농업, 행복실현 강원농촌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오늘부터 새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새청사는 춘천시 신부급 산천리 28헥타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었고 본관과 연구동 등 59개 동 건물과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시험 연구 포장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새청사 개청식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문화지역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1 관광두례 신규 주민사업체 143곳을 선정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관광두례 사업은 주민공동체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광 분야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모집한 결과 398개가 참가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퀼트 이야기, 백년 방앗간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